그 다음에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물이 있어요 수술할 때 쓰는 약물 스트로이드가 있고 히알라제가 있고 인효제가 있죠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스트로이드 약물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신마취의 경우는 또 이렇게 기관지 삽관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부으면 나중에 기관지 삽관한 걸 뺐을 때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마취 시작 전에 스테로이드를 조금 줘요 이거는 수술 중에 자극에 의해서 점막이나 호흡기나 폐나 어떤 수술 부위가 붙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붓기 주사 있잖아요 수술 직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맞는 그 붓기 주사는 다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되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후 붓기가 너무 심한 경우 수술 후 저는 3일 안에서는 써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일주일 정도에 써요 피가 많이 났다거나 이러면 근데 대부분은 수술 후 초기에만 쓰고요 그 이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큐티 인플라메이션이 지나가면 스테로이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붓기 주사를 찾아다니면 문제가 돼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더 따라오니까요 그 다음에 히알라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좀 많이 대중화 됐어요 전에는 히알라제가 뭐예요 이랬는데 지금 필러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 필러 녹이는 약으로도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히알라제가 개발될 때 뭐 필러를 녹이는 약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요 붓기를 좀 줄이자 부종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이제 히알라제를 섞어서 주로 놔요 그러면은 마취 주사 맞아도 뿌우 이렇게 뿌잖아요 근데 그게 한 15분이면 쑥 꺼져요 그러면서 붓기를 막아주는 붓기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혈관을 조금 확장시켜서 출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마취 시간이 짧아져요 부분 마취 한 게 보통 뭐 한 두 시간 간다 그러면은 히알라제를 같이 쓰면은 한 시간 정도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니고서는 사실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인유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증가하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줄어들면 체내에 서드스페이스가 몸 지방 뭐 이런 근육에 있는 그런 것도 혈관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붓기가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훨씬 빨리 받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호박질 여러분 이제 호박질 맞으면 소변량 많이 인유제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용수 이런 것들에도 인유작용이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유제의 도움을 받아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을 줄인다고 지방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가 부어있는 것들이 바로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렇게 운동이나 산책 같은 거예요 체내에 체온을 올려주는 액티비티를 해주는 거예요 수술하고 1,2,3 뭐 이럴 때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그러면요 절대 붓기 빠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수술하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먹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 호박즙, 미용수, 약국에서 파는 붓기 제거 약 뭐 이런 것만 집어먹고 있어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다 되고 팔다리 멀쩡한데 얼굴 조금 부어있는 것 때문에 가리고 돌아다니면 되지 굳이 숨어 지내지 맙시다 어차피 요새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드레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막 같은 것들을 처지지 않게 제자리에 붙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광대 수술한 사람들 이렇게 붙여서 두피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땡긴 채로 뼈에 붙으라고 눌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도 마찬가지로 귀 뒤로까지 해서 테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밴드를 살짝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드레인이 있다 아까 배액관이라는 게 뭐 입안이나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게 여기 배액관이거든요 피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눌러요 왜냐하면 지금 피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보통은 수술 후 1, 2, 3일째 보통 3일 안짝에서는 컴프레션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혈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 덜 나는 거 장액종이 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살이 뼈에 붙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보통 2, 3일 안에 저 배액관을 빼거든요 그럼 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인터미턴트하게 해요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아마 저한테 수술 받으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왜 그러면 1시간 했다 1시간 푸냐 멀쩡한 저 수술 안 한 사람도요 이렇게 이렇게 밴드 있잖아요 헤어밴드 이걸 하고서 자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붓고 눈이 이렇게 부어요 왜냐면 얼굴에 이렇게 림파틱 드레이네이지가 붓기는 림프관을 통해서 빠지거든요 이 림파틱 드레이네이지가 이 방향으로 빠져요 그런데 이 밴드 컴프레션 하는 게 림프액의 흐름을 막죠 그래서 이게 못 나가니까 얼굴로 붓기가 이렇게 와요